자 반갑습니다. 우리 1년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걷고 나서 지금 어렵고 큰 결정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하는 우리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캐스트의 주제는 N수 수능 가이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이번 2.4 수능 물리학원은 어땠고 그리고 이제 N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가 또 선생님과는 어떤 커리어를 함께하면 또 활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짧게나마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2.4 수능 물리학원은 어땠는가 그리고 N수 커리어와 마음가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상황인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2.4 수능 물리학원에서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준비를 할 때 원했던 과탐 선택과목에서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의 선택과목을 바꾸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곧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이게 등급 구분 점수로서 표현 점수죠. 과목 간에 별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죠. 좀 쉬운 점수로 원점수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2.4 수능 물리학원에서의 등급에 대한 과목에 대한 차이 거의 없죠. 참고로 파란 글씨는 2.3 수능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잘 조화롭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특이하다기보다 지금 이제 마음이 많이 이쪽으로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2과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원과목보다 2과목이 표준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걸 잘 훑어보신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래요. 2과목이 1등급 2등급 그리고 빨간 글씨가 만점에 대한 점수인데요. 확실하게 차이가 크죠. 특히 화학이라는 과목은 69만점일 때 그리고 여기는 80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죠. 1등급도 그렇고요. 2등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3등급을 보시면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 이제 한 가지는 쉽게 얘기하면 2과목을 하겠다면 쉬운 말로 아주 잘 하셔야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집이 샌다 이거죠. 이거는 뭐 1, 2의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 이걸 떠나서 1과목 안에서도 이걸로 바꿔볼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 지붕에 물이 샙니다. 그러면 집을 바꿀 건가요? 일단 물이 샌다면 저게 어디서 새는 것이고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과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냥 물 샌다면 무조건 집을 바꾸면 안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1년을 준비했었는데 과연 내가 학습법이 제대로 되었던 것인가 그러나 간과하고 놓친 것은 무엇인가 그 과목에 대한 학습법과 과목의 컨셉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였던가 이런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이렇게 겉에 보이게 좋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닥에서부터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2등급이나 3등급이나 이런 부분이었을 때 잘못된 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해서 올려나가는 이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목을 바꿀 때는 입시 상황에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과목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목에 대한 학습법을 정확하게 알고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을 먼저 반드시 꼭 생각하시 바라고 가지고 있는 공부했던 그 과정을 버리는 것이 좀 아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우선 과목은 바꾼다면 아주 모질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바꾸세요. 뭐 좀 해보다가 역시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바꿔서 아예 시간과 계획과 또 자신감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신에게는 두 과목이 그냥 필수야라고 생각하시고 개선점을 찾고 정확한 그러한 바로미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좀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변별력 확보, 고난도 문항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일단 빨간 선은 1등급의 정답률 분포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이 빨간 것이 1등급, 90몇 퍼센트, 90몇 퍼센트 정답률을 얘기를 하고요. 노란 게 이제 2등급자들의 정답률 분포랍니다. 뭔가 좀 특이한 점이 보이죠. 이사수험을 좀 볼까요? 좀 더 형격하게 나타나는데요. 과연 변별력 문항이 과연 어떤 문항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4페이지가 고난도 문항이라고는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수능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되죠. 지금 이런 4페이지에서 이런 정답률이 이렇게 훅훅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1, 2, 3페이지에서 그 조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서 실수, 뭐 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형격하게 나타나죠.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3등급으로 하면 이 고리 파이는 부분이 더더욱 심해진답니다. 즉, 이 후반부의 이 상황은 4페이지의 정답률 상황은 사실 1, 2, 3페이지, 특히 1, 2페이지에서 많이 비롯되는 상황인데 우선 여기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도 또 틀려요. 마음의 상처 또 뇌는 귀차니즘에 빠져서 결국 끝에 가서는 결국 거의 못 푸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1등급자들을 보더라도 이 경향은 나타나요. 특히 이게 4번 문제고 이게 5번 문제랍니다. 그런데 1등급자들에게는 물론 전체적인 분포지만 1등급자들에게는 오히려 4번보다 5번, 그러니까 4번이 더 틀렸어요. 2등급과는 또 반대 상황이 됐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분은 등급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항들은 정말 짧게 짧게 가셔야 되고 이 2.4 수능부터 시작되는 이 수능의 배치에 대한 경향 구성 이것이 바로 변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우선 이게 수능 4번이에요. 이것이 디귿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답니다. 1등급자들도 92.5% 여기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2등급자들은 이 디귿이 제가 눈에 강조했던 남들이 맞는 것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등급의 비빌 언덕이 생겨요. 이 에너지니처 할 때 까딱해서 틀렸어? 실수야? 용납되지 않아요. 수능은 가혹한 거랍니다. 니은까지도 이 내용을 잘 가다가 디귿에서 이 보이는 시선에서 확 뒤집혀버리는 거죠. 에너지니처는 파장과 반비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1등급자도 그런 실수한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1등급이 원점수가 47이 커시기 때문에 한문항, 이건 2점짜리지만요. 바로 이런 부분에 걸림이 생겼다는 거죠. 또 5번 같은 경우도 파동의 진동에 대한 진행 진동에 의한 진행이죠. 그러니까 이 진행 모습이 이제 나왔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디귿입니다. 이것도 디귿번 문항이 이 7미터 위치에서의 진동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로를 몇 번 찍을 거냐 이걸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1등급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걸렸다는 거죠. 하지만 2등급에 가서 그 실수의 경향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짧게 틀리더라도 결국 여기서 뇌의 귀차니즘은 후반부까지 접어든다라는 상황이에요. 또 이 10번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여기로 볼래요. 99%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 같은 실의 힘의 변화 그래서 알짜의 변화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역학기에서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짧게 가라는 것이 바로 10번의 컨셉이에요.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컨셉은 6평, 9평부터 보였던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1등급자들은 거의 이런 컨셉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맞았다 틀렸다는 부분으로 따져갔을 때는 99%가 대부분 맞았다는 거죠. 이 맞춘 분들 중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과연 시간을 끌었을 건가? 말았을 것인가? 그래서 후반부로 툭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역시 시간에 대한 쪼들림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2등급 분들은 좀 여기서 조금 소홀한 감이 있어서 더더욱 심하게 풀 시간이 많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 비롯된답니다. 즉, 변별력은 1, 2페이지에 있어요. 이 부분을 짧게 짧게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심플, 베스트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요. 또 4페이지의 문항 같은 경우에 변별력의 문항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과연 그런 것인가?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좋아. 여기도 아니고 여기까지 봐봐요. 제가 그랬습니다.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틀려버리면 등급의 비비런 덕을 없다라는 거죠. 이 4번과 5번을 봤을 때 1등급 컷이 47 원점수로 2등급 컷은 42 5점 차이죠? 공교롭게도 이 4번이 2점이고요. 5번 문항이 3점짜리입니다. 그러면 4번에 디귿, 에너지니차와 파장관계 너무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 주제. 그리고 또 5번 진동에 의한 진행 이 부분만 이 2등급자든가 4번, 5번 틀리신 분이 이것만 소홀하지 않고 했다면 이것만 확보했다면 2점, 3점 47 컷이 나오죠. 42가 안 되는 2등급이었다. 이때 10번 1년간의 6, 9평에서 나타나는 컨셉 짧게 가라는 상관관계로 푸는 시계정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만 확보가 되었다면 충분히 1등급은 딛고 이뤄슬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1, 2, 3페이지가 저는 등급을 결정지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4페이지의 이 문항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 18번 자, 이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더더욱 심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노골적이고도 너무도 똑같은 상황을 거쳐갔던 그런 문항이랍니다.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이 수능 20번도요. 여러분 지금의 20번은요. 제가 수업 중에 같이 하신 분들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짜 20번이라고요. 이게 진짜 고난도 문항이 아니에요. 사실 그 이전에 이 20번이라든가 이 18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격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 4수능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 이 A, B의 충돌 상황에서 역학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서 많이 좀 혼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갑툭트로 탁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갑툭튀가 아니었고 우리 충돌 전후에 속도차 비일비재하게 그런 설정에 나왔었고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쌤이 탄성 충돌이니 탄성이란 용어는 입에 담을 필요도 없다. 그 물리학원의 교관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운동에너지의 보존 여부는 모든 자료마다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파악해 두어야 된다라고 해서 각종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각 강의에서.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근거 당위성 얘기 많이 하죠. 이게 갑툭튀가 아니라는 게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봤던 2023년에 발간됐던 수특에 38페이지에 있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이 의미하는 게 여기에 물론 탄성이란 말은 들어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로서 이 자료로서 운동량 보존과 함께 운동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이다. 그러면 다해해다는 경우는 무엇을 얘기하겠니? 그래서 충돌 전후에 속도차 상대 속도의 크기가 충돌 전후와 같다. 이 상황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획득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수특수안을 문제집의 한 종류로 파악해버리니까 이런 중요한 설정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 이사순회에서 킬러니 중킬러니 일종의 금기어처럼 막 돼가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이 용어를 좀 쓸게요. 앞으로는 안 쓸 겁니다. 이 말이 많았죠? 이 킬러와 중킬러 뭐 쉽게 얘기한다면 어려운 문제 좀 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근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걸 나누기에는 이게 적절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변별료 확보는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22년 9평에 나왔던 20번 문항이랍니다. 제가 지금 풀이 과정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통 제공하는 풀을 손글씨로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 문항을 풀어나갈 때 진짜 모든 운동 역학 그러니까 등가스토 운동부터 역학적 에너지까지의 뭐 개념을 얘기한다면 SMVT 가스토 정의 에피콜 아메 중력의 빈면성분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냐 손실이냐 그 다음에 실 끊기기 전후의 상관관계 이런 설정들이 연결되고 연결되고 소위 복합적인 설정이 이루어지는 네 맞습니다. 이런 문항이 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학원에서는요 과탄 과목이 그렇지만 교과를 벗어나는 문항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탄 과목 안에서 이 킬러라는 것들이 보통 이런 설정들이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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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하나하나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연결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문항의 난이도로 결정을 지었었죠. 하나 더 볼게요. 2, 3 수능 그러니까 이제 2022년 11월에 치러진 이제 수능의 20번 문항입니다. 바로 전에 이러한 그 결을 함께한 그런 문항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MVT 가스토정의 에피콜 MA 그리고 또 역학적 에너지 관계에서 중려의 빈면성분과 관계 그래서 뭐 제곱의 차 하는 델타 2K 관계 이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역시 킬러가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제 중킬러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6평부터 사실 공개가 되었어요. 이거 이후에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과 이슈가 좀 있었지만 사실 이 물리학원 같은 경우는 기조를 잘 따르고 있었어요. 초반부터 그래서 6평에서 5번이라든가 6번이라든가 20번이라든가 이런 문항들은 짧게 짧게 가라고 그 경향이 주어진 겁니다. 결코 길게 풀어서는 제 시간 내에 모든 걸 소화할 수 없답니다. 풀 수 있다 없다가 수능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풀 수 있으면서도 짧게 갈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쌤이 길게 푸는 건 죄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심프리즈베스트 짧게 짧게 가셔야 되고 빨리 푸는 연습해라 짧게 짧게 가셔야 합니다. 9평에도 8번 9번 20번 역시 어떤 복합적인 설정보다도 단일 주제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줍니다. 글 긁어요. 거기에 걸려버리면 이제 시간에 흐르면 말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킬러라는 것은 기본을 긁어요. 하지만 중킬러가 킬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막 그 복잡하게 꼬아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시간 소모가 있다는 것을 출제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수능 같은 경우에 10번이라든가 17번 18번 19번 이런 부분들이 결코 복잡한 설정의 복합 설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이것은 이제 22순음 2021년 11월에 치러진 중첩된 자기장의 그런 문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A의 전류 방향 세기 있고요. C의 전류 세기 발문에 나와요. 그리고 B는 전류 세기와 방향 없습니다. C의 전류 방향 없습니다. 그리고 중첩된 자기장 세기만을 또 알려주니까 여기도 방향이라는 건 또 가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자료를 만족할 수 있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를 제껴내는 소위 얘기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훈련하고 벌어뜨던다면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보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이것이 킬러가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둘둘수능 이 문항의 과정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일 수도 있는데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비율은 2대 1인데 2냐 1이냐 4냐 2냐 여기서 이제 적절한 조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수특 143페이지 자 아까 잠깐 봤던 2사수능의 18번 문항은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같은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쓰이기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생각하는 과정은 아닌 거 제끼는 거 이 과정 또 몇 대면에서 비율 찾는 거 이것은 방금 전에 봤던 이 문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킬러 설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사수능으로 올 때는요 중킬러 설정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도 18번으로서 정답률은 확 떨어지는 상황이 된답니다. 어떻게 1, 2페이지에서 1, 2페이지에서 시간 소모가 있었던 분들은 바로 4페이지의 2문항 복잡하게 설정하지도 않은 이런 문항에서 시간의 쪼들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9번 도로 20번 도로 즉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물론 이제 2024년도 그래서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실 때 물론 또 우리 올해 2023년에 행했던 상황이 또 그대로 글쎄요. 그거는 장담 못하는 부분이죠. 두고 봐야 돼요. 말 그대로 그것은 이제 행해지게 될 6평과 9평에서의 흐름 쉽게 얘기해서 트렌드 이것은 단순히 문항의 어떤 문항의 소재 문항의 종류 설정의 종류를 넘어서서 20문항지의 배치 구성에도 그 흐름과 트렌드가 들어있답니다. 이것을 6평 9평에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정말 당부드리는데 이 수특과 수안은 단순히 한 권의 문제일 정도로 여기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정가에서 구입할 책은 이 두 책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한 권의 문제일 정도로 여기고 한 번 풀어서 돼서 다른 안 된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수특과 수안은 정말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렇게 풀어 이거 다음에 이렇게 풀어 이러한 풀이법이라든가 어떤 문제의 아주 절묘한 스킬 그걸 익히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근거와 당위성이라는 것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정의 순서가 바뀌고 그림의 겉모습이 바뀌더라도 결국 내용은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 2024년 2025학년도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정말 개념과 문제를 절대 분리하지 마세요. 물리학은 개념과 문제가 함께 가야 돼요. 개념을 할 때는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문항을 볼 때는 개념을 떠올려놓고 가서 정말 능동제로 가셔야 되고 문장 발문 하나를 읽을 때도 자기 것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묻기 전에 먼저 꺼내는 이런 사고 행동이 정말 몸에 잘 벌어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기출 수특 수안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라 그리고 샘의 커리어와 함께 샘이 제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고요. 그 해 6평과 9평 수특 수안 이것들을 종합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되도록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물리의 교과 내용 같은 경우는 샘이 하란들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엔생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활용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 물론 연간 커리큘럼으로 쭉 이제 한번 준비도 돼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라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 스페셜 골드 블랙 버전이 있고요. 물론 이미 완강된 빨라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역학 신공 무엇보다도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아 운동역학이 1년을 괴롭혀요. 그래서 선빵을 날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역학 신공 시즌 1으로서 선빵 예술편이 이미 이제 완강이 되었고요. 근데 이때 교과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교과서 읽기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교과서라는 건 단순히 이런 내용이 교과 내용이야 이걸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수능의 문장이 서술형 문장이죠. 교과서 서술형 문장이죠. 근데 우리 교과서 왜 안 보죠? 읽기 귀찮으니까 요점 정리된 거 좋아하잖아. 근데 그 요점 정리를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수능 문장에 익숙해지고 능동적이 되려면 교과서에 서술형 문장 읽으면서 아 요건 요거니까 이건 이렇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렇다. 왜? 개념 준비는 됐을 테니까 이렇게 사고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읽기 연습 수능 문장에 대해서 훌륭한 트레이닝 코스가 될 수 있는 교재랍니다. 교과서 꼭 이번 기에 읽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기출 사델에 타고 업이라는 기출 강좌 600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공2 보스 챌린지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6평 9평 수특 수환을 염두에 두면서 이걸 연계로 갈 것인데요. 물론 이제 시리즈 커리큘럼에서 로테이션 엔제도 있고요. 극강실모도 시즌 1, 2, 3가 진행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N수행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원픽 지금 교과서 꼭 읽으십시오. 원픽 역학신공 선빵기술 그러니까 1년 했잖아요. 1년 했으니까 1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2부터 시작하세요. 갖고 있는 거는 이용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겁니다. 리셋하고 수정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학신공으로 정말 이 무공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선빵을 먼저 날립시다. 그래서 10가지 주제 운동역학의 등가스도운동 운동법칙 충돌상황의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관계 또 이것의 복합적인 설정관계 그리고 거기에 또 전기장은 역학은 아니지만 전기력이 결국 역학이죠. 역학은 아니지만 취소 전기력도 역학입니다. 충첩된 자기장 그리고 열역학 열역학도 역학이죠. 특상대성 이론 이런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 우리 신나게 공부하자라는 역학신공 시즌 1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N수용에 가장 적합한 그런 지금의 원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불확실하죠. 근데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너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도 없이 어떻게 다시 일을 치르려고 하니 거기에 괜히 쪼들리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는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을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랍니다. 대신 결과보다 여러분들은 정말 결과보다도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2023년 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헛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헛것 아니에요. 뭐 쉬운 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저장되는 강한 포텐셜의 디딤판이랍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났던 과정의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와 모르는 정말 숨겨진 매우 큰 자산이랍니다. 젖잣사는 필요 없어 무조건 이겨야 돼 아니 젖잣사 이런 얘기도 입에 담지 말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나왔던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1년 동안 또 함께 좀 더 여러분들을 연구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힘내세요. 네 끝까지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